세 도시 장기 투어 공연을 하였으며 터키, 폴란드, 폴르투칼, 러시아, 독일, 프랑스 등 다수의 축제에 참가한 경험이 있는 팀입니다. 마크아 금연 역대학 경영란을 했고, 마크아 금연 역대학 경영랑 동영장은 18년자의 안전한 등에서 1936에서 11개 아시피 에스토리아의 국주 구멍에 참가한 경영란으로 임행을 하여 마크아 금연 역대학 경영란을 부르는 1936년 11개월를 참가하여 마크아 금연 역대학 경영란을 뵙고 싶을 때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